살면서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 언제나 좋은 금만 보고 긍정의 말만 듣도록 노력해라. 사람은 어떤 것을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된다. 험한 말을 하는 사람과 기분 나쁜 뉴스들을 가까이 하면 세상을 어둡게 보게 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좇지 말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라. 만약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고맙고 귀하게 여겨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무기를 지니고 다니지 마라. 아무리 화가 나도 무기가 없으면 참고 넘어갈 수 있지만 무기를 지니면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 남들이 하는 기분 좋은 소리는 흘려들어라. 사람들은 내 기분을 맞춰 이용하기 위해 듣기 좋은 소리를 하기도 한다. 그 말에 우쭐할 필요도 없고 장담 맞춰 흔들리지 마라. 나를 가장 잘 아는 건 나 자신이다. 열 가지의 재주를 가진 사람이 끼니를 걱정하며 사는 법이다.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오래도록 하면서 살아라. 나머지는 취미로 하면 된다. 방우리의 힐링 라이프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